마치 전설의 전투장에서의 교전처럼 프랑스의 에이스 은바페만이 이강인의 빠른 패스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순간. 예고된 결장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현장에서 마요르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78대21의 차이 슈팅수에서도 20대4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숫자만 봐도 그 경기에서 얼마나 우세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숫자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SG는 은바페와 네이마르라는 두 대표적인 공격수를 잃었다. 이 두 선수는 PSG의 공격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그들의 빈자리는 큰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PSG는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결장한 후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은 공격력뿐만 아니라 중앙과 수비에서도 무너져 나갔다. 마치 거품처럼 쉽게 터져버린 것처럼 경기장 안에서는 그들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상대팀의 선수들은 PSG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공격했다. PSG는 그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파워풀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은 수비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공격의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PSG의 선수들과 감독은 경기 후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다음 경기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얼마나 강했던 팀이었는가? 홈에서 로량을 상대로 고작 무승부라니. 바르셀로나의 영웅, 엘리케 감독의 PSG 마법은 이번 경기에서는 마치 미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결장, 신입생과 기존 선수 간의 호우 불일치. 그러나 그런 변명조차 이 경기에서의 약점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전진, 수비 모두에서의 허점, 상대의 박스 안으로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킬패스. 그리고 아센시오와 군살로 하모스의 골 결정력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가 아닌 프랑스 언론의 예상과는 다르게 PSG의 이번 시즌은 불안해 보이는 점이 많았습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 없는 PSG는 빵 속에 기름 없이 얼마나 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PSG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의 눈부신 성과의 부재와 신입 선수들에 대한 가혹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한 명의 선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름, 이강인. 그는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리그 홈페이지를 장식하며 최우수 선수로 뽑히면서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경기장은 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아수라프 하키미와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상대팀 로량의 수비를 여러 번 붕괴시켰습니다. 엘리키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세트피스를 그에게 맡기는 결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 게임. 이강인의 화려한 플레이와는 달리 팀 전체의 공격력이 부족했습니다. 로리안 팀은 이강인의 위협을 느끼고 3명의 수비수로 그를 압박했고 이강인은 상대방의 강력한 압박을 받으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데뷔 첫 경기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PSG의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그 사실은 PSG의 나세를 알켈라이피 회장과 은바페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이강인은 경기장의 별 결국 그의 피곤한 몸을 교체했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 PSG의 공격력은 여전히 움켜잡는 것처럼 무력했다. 결국 경기는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PSG의 성능은 예상 밖이었지만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데뷔를 환호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은바페의 부재는 뼈아팠다. 스탠드의 어느 모퉁이 나세르 알켈리피 회장의 눈은 빛을 잃었다. 그 옆에서 오스만 덴벨레와 함께한 연합회의 사람들은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았다. PSG의 공격은 예상대로 답답했고 은바페의 결 압센스는 통증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만약 이강인의 환상적인 패스와 은바페의 결정력이 만났더라면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는 은바페의 PSG 잔류가 거의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가 PSG와 다시 한 번 계약을 맺는다면 그리운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귀청을 파고든 소식에 따르면 은바페는 이미 PSG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훈련장에서 이강인 덴벨레와 함께 웃는 은바페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나세르 알킬라이피 회장과 단장이 숨죽인 가운데 훈련장에서 은바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 강렬하게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PSG 관계자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그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의 조화, 그들만의 특별한 호흡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공을 받을 때마다 은바페는 마치 그림자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며 그의 앞을 가르는 패스를 완성시켰습니다. 훈련장에서 펼쳐진 그들의 현란한 조화는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세르 알킬라이피 회장은 멀리서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 또한 훈련이 끝나자마자 은바페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은바페와 PSG 간의 갈등을 중재하던 중심에 엘리케 감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은바페는 다시 PSG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이강인과의 환상적인 듀오가 탄생한 것입니다. PSG의 방침을 표면상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심장은 다르게 뛰었습니다. 은바페의 복귀 그것이 그의 숨겨진 카드였다. 회장 나세르 알킬라이피와 은바페의 대화는 롤이 왕전 시작 전 그림자 속에서 1시간 동안 계속됐다. 고요한 공기 대화의 흐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왕전이 끝나자마자 엘리케는 긴장감을 느끼며 선수들을 향해 발언했다. 우리의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 그는 은바페의 복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프랑스의 주요 스포츠 매체 푸메르카토의 산티아오나 기자는 더 깊은 분석으로 모든 이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주장은 강렬했다.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동시 이동은 순수한 우연이 아니었다. PSG에서의 그들의 관계, 그 텐션은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페널티킥 문제, 그리고 그 후의 불화살. 그 두 선수, 은바페와 네이마르 사이의 관계는 과거부터 항상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다. 많은 팬들은 그들 사이의 화합을 기대했지만,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 관계는 항상 불편하게 느껴졌다.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선수 사이의 스트레스가 증폭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엘리키 감독은 과거에도 여러 선수들과의 관계 조율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의 리더십과 조율 능력은 많은 팬들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은바페와 네이마르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일 것이다. 축구는 결국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의 화합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엘리키 감독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은바페, 네이마르의 이적 이야기를 듣자 플롯의 중심에서 급전직하했으나, 그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고농축 스릴러와도 같은 로리안과의 대결에서 은바페의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네이마르와 메시의 공백을 메운 이강인의 눈부신 무대였다. 어린 시절 월드컵의 정상을 차지하며 프랑스 전 국민의 자부심으로 떠올랐던 은바페, 그가 겪었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안투한 그리즈만과의 불화, 네이마르와의 충돌, 그리고 그 스스로를 무대 중앙에 세우려던 욕망. 그 모든 것이 이강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이강인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의 경기력은 은바페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원펀치였다. 이강인의 존재는 은바페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그를 다시금 유럽의 최고 스타로 데려다주었다. 플루즈와의 리그왕 2라운드, 그 무대 위에서 은바페와 이강인의 환상의 조합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특급 호흡으로 팬들은 여전히 화려한 골 장면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